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볼 때는 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나형이에요. 나형. 우리 인문계 친구들 16번부터 30번까지 쌤하고 후반부 해설강의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30번 여기 문제들에는 4점짜리 문제들이 좀 많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만한 어려운 문제가 좀 보입니다. 21번과 30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역시나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였는데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너무 우울해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시고 다음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16번부터 들어갈게요. 16번의 문제는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4점짜리 문제들인데 두 양수 A, 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A랑 B가 양수고 B는 1이 아니다. B가 왜 1이 아니냐면 로그예요. 로그인데 B라고 하는 애가 로그의 밑부분에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조건 때문에 1은 아니다. 양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뭐니? 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겠죠. 보시면 가하고 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로그 2의 A, 로그 B의 3 이렇게 생겼어. 근데 아래쪽에 나에도 로그 2의 A, 로그 B의 3. 똑같은 애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이것을 살짝 치환을 해볼게. 자 로그 2의 A를 라지 A라고 살짝 놔보고 로그 B의 3을 라지 B라고 살짝 놔보자. 그러면 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A랑 B를 곱한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0이다. 자 이런 얘기야. A, B 곱했더니 0이다. 나는요.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B의 3이 2죠. 그럼 이거는 라지 A랑 라지 B를 더하면 2가 된다는 소리야. 라지 A 플러스 라지 B가 더해지면 얘는 2야. 자 이런 소리거든. 나는 뭘 구해야 돼? 스몰 A랑 스몰 B를 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치환에는 라지 A, 라지 B값이 나오면 되겠지. 라지 A, 라지 B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보니까 이건 연립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여기서 A는 E-B에서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푸으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 라지 A랑 라지 B라고 하는 애가 어떤 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두 근의 합이고 얘는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았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세팅을 하고 그 근을 구한다. 그게 라지 A랑 라지 B다. 그러면 얘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죠. 여기는 2T 그리고 두 근의 곱은 0이야. 플러스 0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팅할 수가 있어. 이때 나오는 T값 두 개가 라지 A랑 라지 B를 하나씩 나눠가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보니까 T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그럼 T는 0 아니면 2입니다. T가 0 아니면 2라고 하는 것은 A랑 B가 0 아니면 2로 나눠가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0이고 B가 2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해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A가 2이고 B가 0이다 이런 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A랑 B값. 보이시다시피 A가 0이고 B가 2면 0이고 둘 더하면 2가 되는 거 맞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라지 A, 라지 B가 뭐였는지 다시 올라가서 볼게. 이 경우에는 로그 2의 A가 라지 A인데 걔가 0이야. 그리고 로그 B의 3이 라지 B인데 걔가 2란 말이야. 이렇게 되지. 그럼 스물 A랑 스물 B가 금방 나오나요? 나오죠. A는 뭐면 돼요? 2의 0승이면 돼요. 그렇죠? 2의 0승이 A죠? A는 1이야. 1 나왔고 B는 보니까 B의 제곱이 3이야. B의 제곱이 3이야. 그래서 B값을 굳이 루트 3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1에다가 3이 더해지기 때문에 4라고 정답을 쓸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것도 확인해 볼게. 자, 이 경우에는 라지 A가 2고 라지 B가 0이면 로그 2의 A가 2면 돼. 그리고 로그 B의 3이 뭐면 되냐면 0이면 된다.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A는 나와요. 그렇죠? 2의 제곱이면 돼요. 4면 되는데 이쪽을 만족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B값은 안 나오죠. 로그 B의 3이 0이 되려면 B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잖아요. B의 0승이 3차.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값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순서상은 버려버리는 거죠. 정답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예요. 정답이 4다 보니까 2번이에요. 2번. 2번, 4.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푼 거고 라지랑 라지 B를 내가 연립해서 풀어도 돼. 어떻게 풀어도 되는 거냐면 B는 2-A 해서 얘를 여기다 넣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A, 2-A, 이것은 0 이렇게 되니까 2A-A제곱은 0 이렇게 돼. 그치? 그럼 얘를 A로 묶으면 2-A야. 0 되니까 A가 0 아니면 2야. 그래서 A가 0이면 B는 2다. 자, A가 2이면 B는 0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의 방법은 여기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6번 해결했습니다. 자, 16번 해결했습니다.